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바라키현의 3연속 강진 이후 여러가지 안좋은 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니가타 GS지방의 지진이 매우 신경이 되는 수위입니다. 진도 1회 작은 지진에 대해서 놓칠 것 같은 지진인데 니가타 GS지방은 8월 들어서 3회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적은 것 같은데요. 니가타 GS지방은 보통 반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이시카와 현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리고 왜 니가타 GS지방을 신경을 쓰냐면 2007년 3월에 노도반도 지진이 일어나서 연동이 되어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가타 GS지방은 큰 지진은 2004년부터 3,4년 주기로 해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강진이 없었습니다. 니가타 GS지방이에요. 따라서 큰 지진의 에너지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시카와 현과 니가타 GS지방 역시도 강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8월은 세계에서 비정상적인 숫자의 대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한 10배 정도인데요. 일본에서도 100년 만에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화산의 대규모 분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와노세제마에서 관측사상 최초로 분연이 4,800m까지 치솟았었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 마누아뚜의 규모 7.1의 강진이 여진의 마음에 걸립니다. 여진이 전혀 없었는데요. 본진이 큰 거대 지진을 가지고 일본을 향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의 이상행동 현상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다 할 일본에는 강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상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암아미 오시마 지진 이후에 도까라 가꾸시마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아미 오시마와 큐슈는 륙구 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큐슈 지역에 여러가지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지진은 비슷한 방사형의 여러가지 구름층이 나온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후지산이라든지 이바라키한 사이타마현 일본 전역에서 구름 이상한 기괴한 구름층이 보이고 있는 지진은 굉장히 불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